아, 냉장고. 야, 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괜찮은데? 아유, OTS에 그냥 맞추면 돼. 간단해. 아유, 어둡게 주무시네, 여기도. 네. 어? 발이 나오네. 발이 나와? 뭐? 심정 패딩인가? 패딩은 진짜요? 나 저거 전에 썼는데. 야, 난방이 안 돼? 왜? 오일러는 나오는데 우풍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추운 겨울에는 침낭에다가 이불 덮은 느낌이고 되게 좋아요, 추천합니다. 너 우풍은 대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우리 썩 죽이려고 발로 저런 애 또. 고무고무 팔 같아. 나도 다리를 열어야지. 다리 엄청 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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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의원이 좀 좋아하네. 그래서 아침에 이거 일어나서 보면은 약간 라디오 듣는 것 같고. 막 맹신하진 않지만 약간 힐링 되더라고. 근데 잘 나왔나 보네요, 그래도. 네, 요새 좋은 얘기는 안 나오나 봐 안 좋은 얘기 나오긴 하는데 듣지 않는 편입니다 당신이 굉장히 건강하네 건강해, 멘탈이 좋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젤리를 때리네 망고다 침대 옆에 먹을 게 있네? 많이 때리네 생각보다 일어났을 때 당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루가 되게 기분이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생활 꿀팁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이게 꿀팁이구나 너무 단 꿀팁이다 달달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산 지 약 4년 정도 된 배우 박서함이라고 합니다 오이 오이 자고 있어 오이 오이 자고 있어 신경 선수가 했던 거잖아 맞아 맞아 구를 달아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구를 넘어야 저걸 하는 거구나 근데 저것도 진짜 손부터 전신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이제 물은 못해요 할 수 있어야 하지 저걸 할 수 있어야 하지 저걸 모두들 보여야 돼 고실이에요 재구회 산과 산여부 오오오오오오rid 이런 스타일 네 모덴온 goods 세트리 모던미지 센트리 네 맞습니다 오 따라의 꿈 이게 유리문일 수가 있어 이게 방문인거에요? 네 방문입니다 아니 집에는 유리문을 원래 안 쓰잖아 방문을 Zuk 문제는 화장실도 적응했거든요. 어? 화장실? 처음엔 되게 낭만 있다, 낭만 있다, 낭만 있다, 낭만 있다. 무슨 낭만이요? 말씀하셨던 것이 모던 비주 센 빵? 모던 센트리 같은... 모던 센트리! 난리가 났네. 모던 미주 센 빵! 모던 미주 센 빵이 뭔데? 뭔데? 모를 때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러네.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 있는 것 같아요, 저 유리 무늬. 허허... 쌩 유리 무늬? 워낙 제가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무늬 다 유리니까 나도 유리 모듈 같은 것들로 꾸며봐야겠다 해서. 아니, 나름 느낌 있어요. 네, 여보는... 김태리 형, 김태리 형. 네, 맞습니다. 유리의 집인데요. 굉장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뭐야? 아... 워낙 참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깔끔... 진짜 집 많다. 근데 놀 데가 없긴 하다. 제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한 3, 4년 살다 보니까 짐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건 바뀝니다. 또 수납할 공간은 그만큼 여유롭지 못하고. 어머! 워낙 저게 어반스러웠어요. 어반? 어디가 어반스러웠어? 아니, 이거 뭐야?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살다 살다, 짐 리즈 시즌은 처음 보다. 냉장고. 그래도 뭐 좀 해 드셨나 보네. 배달 음식이 이제 지겨서 좀 해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어어어? 아... 어? 뭐야. 이야. 아, 그런다고 다치나. 그거 안 해봐야지. 아, 왜 이래 저래. 아, 아휴. 아, 닫히네? 염염염사쳐요. 근데 빨래 세탁기 안에 비어있는데? 밀이 넣어놓지? 그렇네요. 이거 보고 알았어. 부끄러우네. 어? 저거 또 세탁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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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뭐가 있으면 다 그 자리에 두는 걸 좋아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되게 스트리밍에서 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없어서 그래. 뭘 열심히 하는데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부초밥을 제가 비빔밥으로 바꾼 약간 그런 요리. 그러니까 일일이 넣기 귀찮으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 어디 아프니? 아닌데요. 나 요 앞에 좀 갔다 올 테니까. 들어가봐. 갔다 올 테니까. 들어가봐. 어? 저대로 먹어? 나는 저거는 공감하지. 내가 저렇게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바닥에서 먹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소파 아닌 소파 같은 게 있는데. 아까 있었어 하얀색으로 돼 있는. 아. 네. 카페에 많이 있는. 아. 아. 저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소파가 있어? 사고 보니까 야외용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두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겨울에 굉장히 차가워져요. 얼음 의자에 앉는 느낌? 보일러가 들어오면 바닥이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냥 이렇게 앉았는데 너무 따뜻하니까. 이렇게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편하면 그거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 플라스틱 소파를 중고 거리로 내놔요. 근데 그게 요새 길거리 나가면 카페마다 있더라고요. 그게 유행인 거니까. 인테리어 어반용으로. 나 지지 않아서 좋다. 본인의 그게 있네. 낭만 있는 것 같아요. 국수 좀 끌어달라고. 약하면 당신은 챙겨서 먹지. 그것까지 내가 챙겨야 돼요. 낭만 차는데? 아유, OTS에 그 자만 치면 돼. 간단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사업과 인터뷰의 사업과 이성한테 다른 사람 같아요. 약점 세. 같은데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물어놓을게. 고무 들어가. 왜 또? 주인이 자. 뭘 데려 볼까? 그게 아니고 있잖아. 아니, 지가 진짜로 떠난 것처럼. 왜 전남편한테 배우기를 고쳐달라고 전화하니까.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는 그냥 사기당해서 날로.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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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